네 여기는 지난번에 풀약 늦게 두번 준다 인데요. 풀이 좀 있지만 발행위가 있지만 이겼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듯해요. 콩이나 추 잘 달렸습니다. 그래서 적시에 풀약을 뿌리면 충분히 먹겠습니다. 저는 늦게 뿌렸는데도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. 네 그때 단골이라고 하는거 뿌렸습니다. 옥수수가 끝났어요.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다 굳었어요. 이게 굳어가지고 이거 이제 뻥튀기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이쪽에도 그렇구요 늦었습니다.